오 예는 오 신원 오 예는 오 신원 오 예는 오 신원 오 신원 오 신원 오 예는 발음이 뭐가 맞췄어요? 오 신원 맞죠? 신원 형 해봐 신원 형 맞잖아요? 신원 형 신원 형 신원 형 일상톤으로 대우톤으로 해봐 신원 형 제 힘이 꼴찌라고 했잖아요 꼴찌 아니야 키노랑 거의 막상막하 말이 되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키노랑 팔씨름했을 때 지셨잖아요 데이지 때 뭔 소리에요? 제가 이겼잖아요 홍수 형도 저를 이기지 못했는데 웃는 소리 집에서 봤잖아요 못 봤어요 홍수 형이 저랑 갔는데 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웃는 소리 한 번 한 판 해? 한 판 해! 여러분 한 판 해!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진짜 너는 지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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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다 찍혔어! 나는 반칙하는 거 다 찍혔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면 그냥 꺾는거 없잖아 알았어 시작 형 지금 일찍 앉아 느낌 왔구나 시작 잠깐만 예스! 나 붙여있었잖아 나 이렇게 뛰어있었잖아 다시해 다시 넌 죽었어 넌 죽었어 넌 죽었어 시작 저러고있어 나 봐봐 나 봐봐 약골이야 난 잠깐 쉴까? 왼손 한번 하시나요? 풀 하나 먹어 한씩 먹자 왜 이렇게 뭐야? 이거 봐야 돼요? 나 꽉 잡았어 왼손은 너 절대 못 이겨 너가 왼손으로 나를 이긴다고? 고마워 잠시만 한 번만 봐 어 그렇네 먹어 왼손은 나의 예정아 왼손은 왼손은 날 끈자면 아니요 아니요 좀 더 오세요 아니 그럼 저거 잠깐만요 여기 있는게 누구까지 볼 수 없어요 내가 더 오른손은 그렇게 했어 어 어 괜찮죠 시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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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오세요 시작 시작! 너는 내가 이겼다! 아 이거 봐봐!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졌어! 안 돼! 차가워! 안 돼! 시작! 손! 예! 시작! 시작! 다시!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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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궁아웃! 뭐한거야? 방금 뭐한거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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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 절대 못 이겨! 똑같을 것 같은데? 시작! 다시! 시작! 넌 펌핑 아니야? 저 미니깁니다! 너 이름이 올라가야겠어! 시작!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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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저게 헬스장 용기! 관상용기! 그냥 올리 힘만으로! 1등 고신원! 2등 얘는! 3등 양홍석! 그리고 4등! 4등 여창구! 5등! 5등! 우석! 5등 우석? 6등! 우석이 생각보다 그렇게 힘쓰지 않아요! 우석이 형 불러? 우석이 형 불러? 우석이랑 너 팔씨 형 한번 해야겠는데? 우석이 부러! 내가 부를게! 형 불러! 뭐라고? 6등? 네! 내가 진호 형 꼴대인 것 같은데? 진호 형이? 네! 그럼 형구랑 후이는? 후이 형도 쓰죠! 지금부터! 텐타곤 신원배! 텐타곤 체력대회를! 천하제일! 다운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차전 팔씨로 먼저 가겠습니다! 우석 선수 일어내주세요! 자 여러분! 잠깐만! 누가 할 것 같은지! 여러분 투표를 진행해주세요! 1번 예단 선수! 2번 우석 선수! 일단 투표 보고! 일단 힘 푸세요! 자 일단 사전투표 진행하겠습니다! 1번! 예단 얘기일 것 같아! 그럼 1번을 우석의 얘기일 것 같아! 2번을! 1번! 1번!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현재 굉장히! 굉장히! 6대4 정도 비율이었어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넘어왔어요! 힘 푸시고 힘 푸세요! 지금 넘어가 볼게요! 한 이쪽으로! 자 준비! 시작! 지금 약간 옛날 쪽으로 넘어왔어요! 우석 씨 힘 주세요! 우석 씨 힘 주세요!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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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요! 자! 옌환 씨! 바들바들 떨고 있는 옌환 선수! 자! 우석 선수! 우석 선수! 우석 선수! 지금까지 선생님에게 배운.. 밀리고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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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발들! 왼손! 왼손! 왼손 가겠습니다! 시작! 1대1! 1대1이에요! 1대1 상황입니다! 바로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1! 2! 3! 4! 4! 4초! 예스! 1! 2! 3! 4! 4초! 다시 1대1 상황입니다! 2대2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잠시 얼굴이 안 보이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석입니다! 대단입니다! 신훈이고요! 네! 형이 나는 세상에 없어요! 주인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 주민됐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 주민됐어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겨? 그렇게 쓰자! 1! 시작!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원소! 시작! 이거 어떻게 이겨? 자! 준비! 야! 무서워! 뭐야 너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석쪽으로 6대4 정도 비율으로 넘어왔어요 계속 넘어갑니다 5대5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자 넘어가요 넘어가요 예산 선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예산 선수 근육을 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자 두 분의 머릿결이 차랑차랑거리는 가운데 7대3 붙여야되요 붙여야되요 이거 뭐야 3대3 오른손에서 좀 있네요 나랑 자꾸 붙으려고 해 한번 봐줘 시작 오른손 진짜 세다 지금 온몸에 핏질로 섰어 시작 이거로 밀리기 자 준비 시작 예란 선수 이거 너무 쉽잖아요 시작 예란을 아쉽게 우우 우우 형 하지마세요 땀 진짜 많이 났어요 이거 티슈 좀 빨고 싶지 않았어요 전력을 다 했구나 티슈 안 빨고 싶다고 보여줘 치시피도 오래 제발 이모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